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 배우 조한 37위 3세 연상 IT 업체 최고 경영자 CEO인 남편을 공개했다. 제작진에 따르면 조한은 남편 김건우 씨 40과 프로그램에 합류했다. 당시 녹화에서 조한과 김 씨는 4년차 신원 라이프와 레스큐요를 공개했다. 조한과 김 씨는 털털한 일상을 공개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. 특히 조한과 취향이 비슷해 조한 남자 버전 레스큐요 이라는 애칭도 얻었다. 제작진은 조한 김건우 부부는 장고 끝에 아내에 막 레스큐요 합류를 결정했다면서 서로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4년차 신원 일상 레스큐요 은전격 공개한다고 밝혔다. 이한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있을지 솔직해서 더 공감하는 조한 덕 알레스큐요 이야기에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. 한편 조한과 김 씨는 2016년 10월 한편 조한과 김 씨는 2016년 10월 한편 조한과 김 씨는 2016년 10월